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이 3프로 TV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실 텐데요 미래세 때 리서치의 이영원 이사님을 모시고 혁신기업의 현재적 의미를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니까요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원 이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영광이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 혁신기업들 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물론 성장기업 중에서도 정말 무언가 생태계를 바꾸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혁신기업들을 골랐다면 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거 장기 투자했으면 고민이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과연 잡아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보면 공통점도 있고 거기에 해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대표적인 혁신기업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기술을 앞세우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최초의 그 기업들이 처음 만들어질 그 당시거나 혹은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골라내기가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다 혹은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 중에 설립자나 CEO를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천재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한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꼭 옆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지는 않고 그렇죠 진짜 어디서 개성처럼 나타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혁신기업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저게 혁신기업이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주가는 5배, 10배 이상 올라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못 따라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럼 혁신기업들을 어떻게 골라내고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거를 꼭 무슨 천재적인 과학자나 어디 대단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발상을 바꾸고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혁신기업들은 의외로 일상적인 곳에서도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사례들을 몇몇 개 찾아서 우리가 공유를 해보고 현재 시점에서 그런 혁신기업들을 실제로 찾을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한번 멀리 찾을 필요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참 다만 안 보일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로 거기 있었는데 조금만 생각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예를 몇 개 갖고 오셨는데 씰랜드 서비스라는 데가 있군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낯설죠 씰랜드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추억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 회사고요 지금은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해운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등 해운사 여기에 합병이 됐습니까 네 거기에 합병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노선이나 혹은 미주대륙 북미 남미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머스크 내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씰랜드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화면에서 회사 자체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회사가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앨런 그린스펀이나 이런 분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혁신 기업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있는 회사예요 앨런 그린스펀이요? 네 FRB 의장이었던? 네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었는데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를 미국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혁신의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를 정리한 그런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을 정말 미국의 자본주의로 이끌어간 여러 기업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중에 이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겁니까? 정답은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한 회사인데 최초에 이분은 선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트럭 운송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운송이라는 게 단거리에서는 유효하지만 굉장히 장거리 특히 이게 바닷길이 있는 곳에서의 경쟁은 되질 않으니까 안 되죠 트럭으로 갖고 가고 항구에서 배에 싣고 이런 선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할 방법을 궁리를 하다가 최초에는 트럭 자체를 배에 실어서 운송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다가 현실적으로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차체 셰시 위에 바로 얹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면 쌓을 수 있는 그거를 배에 실어서 옮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럭 운송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컨테이너를 보여주고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를 보여준 거예요 배는 최초에는 퇴역한 유조선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유조선 위에 쌓는 식으로 해서 운항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1956년이고요 그리고 1957년에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를 나르기 위한 배를 진술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선 네 컨테이너선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미국 내 항로를 정기 운항을 하면서 본격적인 컨테이너 시대를 열게 된 건데 이게 아무튼 표준화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혁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박스 대기, 박스 싣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송 역사를 좀 되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화물이 배로 운반을 할 때는 석유 같은 거는 물론 유조선, 탱커로 운반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화물들은 다 벌크선 형태로 운반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 가판이 축구장처럼 넓은 가판 위에 각종 화물들을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쌓아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적하는 데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했을 거고요 파손도 되고 네 그리고 왔다 갔다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의 컨테이너선처럼 이렇게 몇 층씩 쌓을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운송 효율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병목 현상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병목? 네 선적하고 하역하는 작업 아 인부들이 다 해야 되니까 네 다 인간의 노동력으로 선적과 하역을 해야 되니까 배 한 척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화물을 싣고 내리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뭐 그 당시 한국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보면 미국의 주요 항구에는 항만노조가 조직이 돼 있었는데 엄청 세죠 거기에 그렇죠 엄청 세죠 영화 워터프론트라는 영화 맞아요 엄청 세죠 거기 보면 이제 부패하기도 하고 모든 이권에 개입하는 맞아요 그런 노조까지 있다 보니까 이 화물의 운송이 그 당시 운송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은 치열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물선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빠르게 운항할 수 있는 배를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대서양을 하루 이틀 앞당겨서 건너온다고 해도 뉴욕 항구에 내려서 선적하는 데까지 일주일씩 걸리고 하역하는 데 일주일 걸리고 막 이런 병목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일거해소가 되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싣고 한 번에 내리고 이 속도가 엄청 단축이 되고 비용이 단축이 되고 이 말콤 맥린이라는 컨테이너를 고안한 사람이 주장했던 바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어느 정도가 효율적이냐 톤당 화물 처리 비용이 기존에는 5.86달러 5달러 86센트였는데 자기의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 16센트에 불과하다 3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이거를 밀고 나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처음에 배 한 척 갖고 시작했던 이 사람의 정규노선이 점점 확대가 되고 본거지가 뉴욕이었거든요 뉴저지에 있는 뉴왕 뉴왕 항구가 본거지였었는데 그 뉴왕 항구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욕이 있고요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웍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뉴저지주에 있는데 하루 마주보고 있는 한국 부르시면 아마 뭐 인천항? 그렇죠 이런 개념이겠죠 이제 일종의 외항 같은 건데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사실은 그 시랜드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파르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항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표준화되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베트남 전쟁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56년에 처음 컨테이너를 만들고 57년에 전용선을 띄우고 그 시랜드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명은 1960년에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게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게 1964년 그리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전쟁 물자를 날라야 되는 거죠 미국 본토하고 베트남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이걸 다 배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또 이 베트남 항구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여기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다 노동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직접 하역을 하는 너무 혼란스럽고 이런 과정을 이 시랜드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전쟁 물자도 굉장히 신속하게 나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미군이 모든 물자를 컨테이너에 담아서 나를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시점에서 말콤 맥린은 또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하나 하죠 컨테이너와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특허를 개방을 해버립니다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기구에 자기 컨테이너 특허를 개방을 하고 모든 해운업자들이 그 특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같이 생산하고 나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이게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선 얘기할 때 TEU라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가령 최근에 최대 컨테이너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HMM사에서 이번에 인수한 23,964 TEU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23,960개가 올라가는 그렇게나만요 아무튼 이런 컨테이너선,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수단이 특허를 개방하면서 전 세계 표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베트남 전쟁 노선에 이 배가 투입이 되면서 미국 본토에서 베트남까지는 화물을 가득 싣고 가고 사실 돌아올 땐 빈 배로 돌아와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홍콩에 기항을 하고 일본에 가고 일본에 가고 하면서 아시아에 생산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제조업이 아시아에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미국으로 나르는 이런 노선이 생기게 되고요 아마도 그 영향을 우리 한국 경제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우리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부산항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 교역이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혹자는 평가를 할 때 세계 교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여는 컨테이너에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왜 덴마크의 머스크에 인수가 되어버렸나요? 말콤 맥린이라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현금화를 일찍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엑시태버렸군요? 네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담배회사의 자기 레이놀스라는 담배회사의 씨랜드를 팔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주인은 몇 번의 부침을 겪은 다음에 지금 머스크로 인수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나 편히 살랜다 이렇게 됐나 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컨테이너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표준화하고 또 표준을 확 열어가지고 대중성을 강화해서 혁신을 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현재적인 의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똑같은 사례를 바로 찾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배달 앱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는 화물은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에는 그거를 다 운반하는 방법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똑같은 용기 안에 다 들어가서 표준화가 됐었던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이거를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랑 똑같이 본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배달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 배달 앱과 관련한 가치평가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배달 문화가 좀 일찍 붙어 있었으니까 회사도 아주 일찍 생겼었고요 요기원,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 인수되는 딜버리 히어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보면 가치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40억 달러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요 이런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던 게 이런 어떤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도 표준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역으로도 어떤 소비의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 앱이라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외식산업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그런 역할로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여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 기업인데요 딜버리 히어로가 됐건 아니면 우버이츠가 됐건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인데 특별한 기술이 있건 한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처럼 배터리의 어떤 기술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같이 쓸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혁신 사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 옆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 배달 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도권을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원 이사님께서 와 계시는 방송 출연하고 있는 3프로 TV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니까요 플랫폼 위에 올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광범위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나 제도권의 운용자 애널리스트 또 연구자들을 한 플랫폼에 모셔서 지속적으로 금융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게 해서 안목을 높이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계속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죠 두 번째로 얘기하실 혁신 사례가 소프트뱅크 그룹이라면서요 이건 지금 현재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투자도 혁신이다 투자의 방향을 잘 맞추면 그게 곧 세상을 혁신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혁신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이런 거꾸로 과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소프트뱅크 그룹 그러면 알리바바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 여러 가지 갖고 있고 워낙에 비전펀드를 통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다들 충분히 그 실체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그중에서 특히 포인트를 집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굉장히 몇백 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범주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혁신이라는 걸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중에 제일 큰 축은 온라인 상거래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쿠팡도 그렇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싱가포리나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굉장히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축해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많이 주춤해져 있긴 하지만 공유 플랫폼 우버도 그렇고 위워크 같은 회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위워크는 보면 위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그로우, 위 라이브 해가지고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플랫폼화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자고 먹는 생활하는 그 공간도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유 플랫폼을 통한 어떤 혁신의 길 이런 것도 한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길은 IoT나 자율주행 이런 쪽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관련된 회사, ARM이나 이런 것들 지분을 팔면서 조금 현실화하는, 이익을 현실화한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직접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자기가 기업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통해서 이런 혁신의 방향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이 과거에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JP모건이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JP모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행이기도 하고 JP모건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존 피어펀트 모건 근데 이 JP모건이라는 미국 금융계의 대부죠, 대부 그렇죠 근데 이 JP모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금의 소프트뱅크 같은 그런 투자자 역할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은행과 관련해서 JP모건은 선대, 아버지 때부터 은행을 하셨었어요 은행업을 JS모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은행을 할 때는 지금 투자에 방점을 둔 JP모건하고는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워낙에 은행 거물은 그 당시는 갑자기 영국 런던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미국 하수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했었어요 특히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각 주정부의 재정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 주정부별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 채권을 인수해서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게 기본 업무였고 특히나 성장의 계기가 됐었던 건 전쟁을 이용을 했었죠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던 것처럼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 JS모건은 미국 남북전쟁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성장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로스차일드를 뛰어넘지 못했던 게 JS모건이었다고 하면 JP모건 시대에 와서는 로스차일드를 명실상부하게 뛰어넘어서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단한 은행가로 올라서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산업혁명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술 전기에 투자를 한 거였었죠 재미있는 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 얘기에 있는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대결 전류전쟁 여기에 사실은 개입을 하고 그 질서를 만들고 결론을 내준 사람이 JP모건이었거든요 영화 있잖아요 전류전쟁 커런트워라고 커런트워라고 재미있더라고요 여기에 개입을 한 방식을 보면 최초에는 그냥 금융거래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으니까 전구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고요 전기를 공급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내가 전기를 직접 발전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발전기를 짓고 그 당시에는 또 보니까 전봇대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파고 전기 송전선을 매설을 하고 이런 작업들 대규모 돈이 들어가니까 펀딩이 필요했고 여기에 응했던 게 JP모건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직류전기를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교류 진영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이쪽 진영에 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JP모건은 투자를 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에디슨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에디슨 제네랄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에디슨 이름을 떼고 제네랄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바꾸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방식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자체는 1907년에 금융공항 때 부도가 나버려서 회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전류 산업을 제네랄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전체가 독식하게 하는 그 힘이 JP모건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JP모건은 이 전기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산업에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산업 카네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카네기 스틸이 US스틸로 바뀐 건 JP모건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고요 철도산업 밴더빌트의 제국도 JP모건이 결국 다 인수를 하거든요 노던퍼스픽 레일로드를 만들게 되고요 담배산업 통신산업 AT&T라는 회사도 결국 JP모건이 투자해서 전국 통신망을 조직화해서 만든 회사가 AT&T입니다 이런 식으로 JP모건이 살아있을 때 은행업 자체를 투자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인수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업무에서 본격적인 투자은행으로 바꾼 그런 일을 했던 게 JP모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산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산업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대한 돈을 만들고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냈던 거죠 마치 지금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를 운영하는 방식이 과거에 JP모건이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든가 혹은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정확하게 얼라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과거에 JP모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손정희 회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결실을 못 맺고 부분적으로 또 알짜 투자 지분을 팔아서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한 10여 년간 관목할 만한 투자를 해왔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손정희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AI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영원 이사님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 손정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기업가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전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이런 투자라 어떤 혁신을 좀 주도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렵긴 합니다만 글쎄 뭐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왜 못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레벨을 대단한 기업 혹은 대단한 기업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레벨로 좀 내려서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을 발굴해서 방향을 직접 주어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혁신의 방향에 언란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큰 JP모건이 했던 일이나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단어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액이지만 소수 지분이지만 그리고 뭐 혹은 이런 투자를 하는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또 찾다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상장도 있는 은행 중에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있거든요 이게 은행이긴 한데 그냥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인데 위치도 실리콘밸리에 있고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은행이죠 그래서 똑같은 은행이긴 한데 예대 마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짝 얹어져 있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지분 투자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발휘가 되는 은행인데 최근에 주가 동향 보면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시간 아니 2019년 말 대비해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 다른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조금 혁신의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버크셔 같은 그런 기업들 투자로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런 혁신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버크셔 헤드웨이의 주가 흐름을 제가 면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 주식 뭘 사면 되나요? 그러면 그냥 그거 사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워런 버펫에 관련된 책을 10권, 20권씩 읽고 그것보다는 워런 버펫 삐주 사면 비교적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삐주 사가지고 그냥 워런 버펫 뭡니까? 워런 버펫 형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경께서 그 연세에도 이렇게 매일 나와서 투자해 주시니까 거기에 좀 묻어갈까 이런 생각인데 혁신이라는 게 꼭 무슨 기술로 뭘 제품을 만들고 꼭 이런 것만 혁신은 아니군요 투자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세 대우 리서치의 이영원 이사와 함께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혁신기업의 모델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혁신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